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미트트롯 나오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살이 삼키려지셨어요 아빠 건강할 수 있게 저한테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제작진 여러분 그리고 미트트롯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 진을 한 건 아니지만 진을 한 번만큼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